시야, 나 여기는, 여기는 네가 해, 진짜. 나 진짜 여긴 못 하겠어, 진짜로. 아니... 아이가 씻길 거면 장갑을 줘. 집을 그냥 쓰레기장을 취급해 버리네? 아니, 네가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잖아, 지금. 야, 미안한데 장갑 없어. 아, 진짜 망했네. 신발 좀 빨라, 이거 버려, 그냥. 진짜 거짓말, 진짜 버려. 아, 진짜로. 저 친구가 아주 착하네. 그러게. 제대로 된 친구를 만났어. 혼자서 많이 더 쳐. 아유, 거의 수집뼈. 많이 나오네. 양말이 됐어. 버리기에 그냥 끝없어. 아유. 아이고. 이거는 루시아에 대해 편을 못 들어주겠다. 그래. 미안하다. 건강을 위해서야. 이거 밖으로 빼? 뺄까? 어, 버리는 걸 봤어. 안 들어가네. 버리기에 그냥 끝도 없구나. 네, 산더비죠. 그냥 창고에 살았던 거야. 응, 응, 응. 아, 나 울고 싶다.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지? 아이고. 야, 나였으면 욕, 욕이 크다고 난 도망갔을 거야. 야, 그거 가져와봐. 뭐? 쓰레받기. 어떡해, 괜히 화났어. 근데 약속해. 뭐? 화내지 않기로. 야, 지방 꼬라지를 받는 게 없는데 내가 화가 나 안 나. 아, 꼬라지이지? 저 착한 친구가 화낼 정도면 이건 진짜. 아니, 좀. 이거 양말이잖아. 그러면 양말을 여기다 벗어놓은 네 잘못이지. 진짜 어이가 없어서. 맞는 말이야. 중간에 사실 무너졌거든요. 사람이라면 무너지지. 너무 힘든데, 생각보다 더 힘든데. 그런데 이렇게 자꾸 치워지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좀 더 유준이가 놀 자리도 많아지고 그런 마음에 계속 했던 것 같아. 진짜 친구네. 찐친이네, 찐친. 깨끗해지네. 진짜 내 속이 너무 시원하다.